자 우리 이제 테마 25 넘어가 보죠 테마 25 테리우스가 좀 부담되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는 해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테리우스가 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테마 25에 보니까 이제 투자론으로 넘어갔는데 쭉 넘어가서 나머지 정책론은 우리 1,2월달에 좀 배워보도록 하고 투자론 가보죠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죠 그리고 34에 8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35에도 분명히 많이 나올 단원이니까 투자론을 좀 더 잘 봐야 돼요 테마 25에 72페이지 보죠 첫 번째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고 레버리지 효과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보죠 레버리지는 뭐냐면 지렛대에요 이 지렛대를 영어로 레버리지라고 얘기해요 자 이건 쉽게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내가 이제 부동산을 만약에 10억짜리를 투자하려고 할 때 모두 다 내 돈 10억을 준비해야만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부동산은 고가성을 띄고 있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사실 얘는 담보 가치가 높게 인정돼요 담보 가치가 높게 인정된다는 건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 우수한 거죠 부동산은 사실 토지는 아예 없어지지 않으니까 영속성 때문에 가치가 오래 보존될 거고 건물도 쉽게 감가가 일어나지 않아요 감가가 있긴 하지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요 담보 가치가 높게 인정되니까 부동산을 바탕으로 해서 남의 돈을 활용할 수가 있죠 이때 빌리는 남의 돈을 레버리지 역할을 한다 지렛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라는 건 타인 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남의 돈을 활용하면 뭔가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해요 이때 레버리지 효과는 어떤 거냐면 남의 돈을 이용해서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가 나타나는 걸 이걸 레버리지 효과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변화되는 수익률은 다른 수익률이 아니라 자기 자본을 한자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분이라고 해요 지분 내 돈을 얘기하는 거죠 내 돈을 지분 자기 자본이라고 해서 내 돈만의 수익률이 올라가거나 물론 나쁜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쁜 쪽으로 나타나거나 변화가 없는 효과도 있지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는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률을 보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보면 예를 들면 이제 A, B가 있다고 해보죠 A, B가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1년 동안에 투자했을 때 A가 1억을 벌었대요 B가 2억을 벌었대요 누가 좋은 거예요? 몰라요 이건 아직 몰라 A를 보니까 얘가 3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고 B는 100억을 투자해서 2억을 벌었다고 해보죠 그럼 누가 투자를 잘한 거예요? A가 더 잘한 거예요 3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번 사람과 100억을 투자해서 2억을 벌었을 때 수익률을 따지면 누가 높은 거예요? A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봤을 때 단순히 수익이 누가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액에 비해서 투자액을 기준 잡았을 때 수익이 얼마나 크냐 이걸 보는 것이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잘했냐 어쨌냐 이걸 따질 때는 수익률을 보는 거고 그럼 수익률의 기본식은 뭐냐면 수익의 비율이니까 수익률이니까 수익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수익은 어딜 가야 돼? 위로 가야죠 수익이에요 그럼 뭐에 대한 수익이냐? 투자액에 대한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이 얼마야를 따지는 게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을 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레버리지라는 건 남의 돈을 얘기하고 남의 돈을 활용해서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는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레버리지 효과는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 이때 자기 자본 수익률을 줄여서 지분 수익률이라고 하고 이제 투자할 때 잘했냐 못했냐를 따질 때는 수익의 크기만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률을 따져야 된다 이때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수익 이걸 읽을 때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 또는 뭐를 뭘로 나눈값 수익을 투자액으로 나눈값 이걸 봐야 된다 내 돈만의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죠 지분 수익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가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는 문제도 여기서 계산 문제를 하나 출제가 돼요 자 보죠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 자 지렛대 레버리지는 남의 돈을 얘기하고 남의 돈을 활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가 꾀해지는데 이거에 해당되는 예로는 담보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세금 투자 갭 투자라고 하는데 전세금은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죠 남의 돈을 안고 투자하는 거죠 만약에 5억짜리 투자하는데 전세금이 3억이라면 남의 돈 3억을 안고 내 돈 2억만 가지고 투자하는 거니까 이걸 갭 투자 이런 거죠 다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예고 레버리지 효과는 자 정의가 나왔네요 레버리지 효과는 뭐냐라고 했을 때 남의 돈을 이용할 경우에 부채 비율에 따라서 돈을 얼마나 많이 빌렸느냐에 따라서라는 얘기에요 나중에 좀 더 부채 비율이 뭔지 정확히 나중에 나중에 비율 분석법에서 배울 거고 돈을 얼마나 빌렸냐의 비율에 따라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얘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다른 수익률이 들어가면 안 돼요 총수익률이나 종합수익률이 들어가면 안 되고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되는 효과를 말한다 라고 얘기하고 이때 커지면 좋은 쪽이니까 정의 레버리지 효과 만약에 자기 자본 수익률이 줄어들면 나쁜 쪽이니까 부의 레버리지 효과 변화가 없으면 중립적 레버리지라는 말을 써요 중립이라는 단어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중립 중립은 상관없이 나 혼자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 혼자 알아서 나타나는 것이 중립적이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중립적이다 그러니까 남의 돈을 많이 빌리든지 안 빌리든지 간에 이 자기 자본 수익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을 때 이걸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해요 타인 자본을 활용할수록 돈을 많이 빌릴수록 이라는 거예요 타인 자본을 많이 빌릴수록 레버리지 효과는 커지겠죠 돈을 안 빌리면 레버리지 효과는 없어요 돈을 많이 빌리면 레버리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크게 나타나지만 항상 우리 출제자가 묻는 건 돈을 많이 빌렸을 때 돈 빌리면 위험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무조건 커져요 이게 이제 항상 출제자가 보너스로 묻는 지문이에요 돈을 빌리면 무조건 위험은 커진다라는 거예요 돈 빌릴 때 발생하는 위험을 뭐라고 하냐면 돈 빌리는 걸 금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금융적 위험이라 그래요 남의 돈 단돈 1원이라도 빌리면 금융적 위험은 발생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돈을 많이 빌리면 금융적 위험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돈을 못 갚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에 따른 채무 불리행 위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똑같은 질문인데 부동산 투자할 때 돈을 안 빌리고 투자할 수도 있죠 안 빌리고 투자할 수도 있어요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남의 돈을 빌리지 않고 투자하면 레버리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레버리지 효과는 없지만 금융적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제거할 수 있다요 우리 시험에서 뭔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거라는 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딱 남의 돈을 빌리지 않고 투자했을 때는 금융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해요 금융적 위험은 영어로 만들 수 있다 다른 위험은 영어로 만들 수가 없어요 금융적 위험만 영어로 만들 수 있다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언제 그러냐 남의 돈을 빌리지 않고 투자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때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해야 될 용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총 투자액 투자할 때 전체 투자액을 얘기하는데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치면 전체 투자액이 되겠죠 자 얘는 뭐랑 똑같냐면 부동산의 가치 가격과 똑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투자해서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부동산 10억짜리를 투자하려고 그래요 10억짜리 10억이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의 가격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10억짜리 투자하려면 총 얼마 투자해야 돼요 10억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과 총 투자액은 말이 없어도 당연히 똑같은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 투자액과 가격과 똑같다라는 말은 계속 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번 제가 예를 들면 대부 비율은 대부액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액 어디 가야 돼요 위에 가야죠 대부 비율이 대부액이 위에 가야 되니까 대부액이고 아래는 뭘 쓰냐면 야 얼마 빌렸냐 라고 얘기할 때 부동산에 투자할 때 총 10억을 투자했는데 10억 중에서 4억을 빌렸어 6억은 내 돈이고 4억을 빌린 거야 그럼 여기에 전체 해당되는 건 총 투자액이에요 총 투자액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만약에 총 10억을 투자했는데 이때 빌린 돈이 4억이라면 얘는 0.4고 몇 퍼센트? 40%가 대부 비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LTV라고 해서 얘를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얘기해요 담보 인정 비율 담보를 얼마나 인정해 줄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중에 야 얼마로 빌려줄 때 빌려줄 때 대부액의 담보 가치를 얼마나 인정해 줄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부액이 들어가요 대부액 빌린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짜리 부동산의 가격이 있다고 보죠 10억 중에서 이 담보 인정 비율이 0.4라면 40%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이 부동산 10억짜리가 있는데 10억 전부 다 우리가 대출할 때 담보 가치를 10억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몇 프로만? 40%만 인정해 주겠다 그럼 10억짜리 주택일 때는 얼마 빌려주겠다? 4억까지 빌려주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LTV 담보 인정 비율이라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총 투자액이고 여기는 부동산의 가격이죠 그런데 얘하고 얘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율은 대부 비율과 LTV는 뭐다? 같은 비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 비율은 LTV라고도 하고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않고 그냥 별도로 쭉쭉쭉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는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먼저 딱 정리해둬야 될 것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총 투자액은 부동산 가격 가치와 똑같은 말이다 당연한 얘기죠 10억짜리 투자하려면 총 10억을 투자해야 되니까 라는 걸 좀 해석해놓고 나중에 이런 비율 같은 거 배울 거예요 대부 비율이 LTV와 똑같은 이유가 뭐냐? 얘하고 얘가 같은 값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대부액을 다른 말로도 쓸 수 있죠 빌린 돈인데 우리가 빌린 돈을 타인 자본 대부했다, 대출했다, 융자했다, 차입했다라는 말을 쓰니까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똑같고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부채 무조건 외워야 돼요 우리가 투자를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다가 대부 비율을 총 투자액분에 여기에 융자액 이렇게 썼다고 해보죠 여기에 융자액 이렇게 썼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담부인정 비율을 가격분에 여기에다가 부채에 썼다고 해보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똑같은 용어라는 거 동의어는 외워놔야 돼요 빌린 돈 얘기할 때 이것도 외우지 않고 투자론을 공부한다는 건 또 순서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알아야 1, 2, 3, 4, 5, 6, 7, 8을 알아야 사치 견사를 계산할 수 있듯이 이 용어 정리가 돼 있어야 투자론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암기가 딱 돼 있어야 되고 지금 당장 외워야 돼요 수업 중에 외우고 또 까먹으면 또 외우고 계속 외워서 1, 2월 달 갈 때는 당연하게 똑같다는 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레버리지 효과의 유형을 보죠 좋은 레버리지는 정의 레버리지 나쁜 건 부의 레버리지 중립이라는 건 상관이 없을 때 중립적 레버리지라고 얘기해요 중립적인 건 상관이 없을 때 그럼 내용을 봤더니 부채 비율을 높일수록 돈을 많이 빌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되는 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했는데 얘가 커지는 거 좋아지는 거죠 이건 정의 레버리지 얘는 돈을 빌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줄어드는 거 나쁜 레버리지 부채 비율의 변화가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걸 중립적 레버리지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그러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수익률의 변화 구조로 봤을 때 어떤 구조가 돼 있어야 정의냐 부냐 중립이 나타나냐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저당 수익률을 봐요 저당 수익률 가장 레버리지 효과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예요 저당 수익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자율이라고 하고 이자율을 금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이자율, 금리, 저당 수익률이라고 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언제 쓸 거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해요 잠깐 생각해보죠 내가 남의 돈을 빌렸다고 해보죠 그러면 대출자는 누구예요? 대출자 은행이죠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이 대출자가 되는 거예요 돈 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차입자라고 얘기해요 은행은 대출자 돈 빌리는 차입자 이렇게 있을 때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 내가 오늘 빌렸다고 해보죠 돈을 빌렸으니까 부채를 활용했죠 부채 활용하면 빌린 대가 서비스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갚아줘야죠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비용으로서 지출로서 뭘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돼 그럼 이자는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출이죠 나가는 지출 지출을 얘기해요 비용을 얘기하는데 은행 입장은 어떨까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잖아요 이자가 뭐예요?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줘야 되는 비율을 이자율이라 그래요 이걸 금리라고 얘기하죠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자율 금리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뭐예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빌려준다 빌려줘서 받는 수익이라고 해서 저당 수익률인데 은행이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부동산은 담보대출 하잖아요 담보대출 할 때는 담보로 이렇게 넘겨준다는 건 어떤 권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아직 안 배웠나? 민법에서? 저당권 아직 안 배웠어요? 용익물권에서? 배웠어요? 용익물권 뭐 물건 뭐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보로 넘겨준다는 건 이 부동산에 따른 저당권을 넘겨준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럼 넘겨졌을 때 저당권자가 누구야?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누구? 은행이죠 은행 은행이 저당권자예요 그래서 저당에 따른 수익률을 우리가 이자율이라고도 달리 표현하는 거예요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저당 수익률을 이자율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률이고 빌린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자율이 3%면 수익률도 얼마야? 3%예요 그냥 똑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때는 저당 수익률을 이자율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가장 큰 건 지분 수익률 가운데 있는 건 종합 수익률 이걸 총 수익률이라고도 해요 이 지분 수익률과 총 수익률을 구분하는 건 나중에 차차 배울 거니까 아직 뭐 여기서 깊기까지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제가 높아심에 얘기하는 건 야 나는 다 알아야 돼 다 가르쳐줘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필요한 내용들은 다 설명을 해줄 거고 아직 정리하지 않은 건 나중에 차차 자연스럽게 설명해줄 거니까 먼저 욕심내가지고 완벽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거다 그러면 넘어가시고 중요한 것들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것들을 얘기했을 때 그걸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맨 왼쪽에 지분 수익률 그 다음에 총 수익률 별 종합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저당수익이 맨 왼쪽에 있는데 자 그러면 보죠 우리가 이제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럼 빌리는 사람은 차입자죠 그럼 투자자는 누구야? 은행이야? 차입자야? 차입자예요 돈을 빌리는 이유가 투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 입장은 차입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 이자는 지출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비용에 이자율이 커야 좋아? 작아야 좋아? 작아야 좋아 그러니까 좋은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레버리지가 나타나려면 투자자가 차입자니까 차입자가 내야 되는 이자의 비율이 작아야 당연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작아야 이게 좋은 레버리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비교했을 때 지분 수익률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총 수익률 가장 작아야 되는 게 뭐다? 저당 수익률이 가장 작아야 이게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세 개를 동시에 비교하지 않아도 정의라는 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비교해도 누가 작아야 돼요? 이자율이 작아야 돼요 이렇게 비교해도 누가 작아야 돼요? 이자율이 작아야 돼요 무조건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정의냐 부냐 중립이냐 이걸 물을 때 이자율을 비교할 거예요 그럼 이자율이 작아야 이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비용이 지출이 작은 게 좋은 거니까 이자율이 작아야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고 그럼 반대로 이제 부의 레버리지 효과는 지분 종합 저당 수익률이 있을 때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자율이 크면 좋은 거에 작은 거에요? 나쁜 거에요 나쁜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클수록 나쁜 거다 나쁜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비교해도 이자율이 큰 거고 이렇게 비교해도 이자율이 큰 거에요 이자율이 크면 나쁜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해석하는 거고 같으면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 같으면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적 레버리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요 자 그럼 이제 정의는 돈을 많이 빌릴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가면 정의 레버리지고 정의 레버리지가 나타나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지출이 줄어야 되니까 이자율이 작은 게 좋은 거다 라고 해석하면 구분할 수 있고 자 핵심을 보니까 부채 비율의 변화는 레버리지 효과를 전환할 수 없다 라고 나왔어요 레버리지를 전환할 수 없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부의 레버리지가 나타났다고 해보죠 부의 레버리지가 나타났어요 돈을 빌려서 투자했더니 부의 레버리지가 나타났다 그럼 돈을 조금 빌리면 얘가 부채 비율을 낮추어서 부채 비율을 낮췄다는 건 돈을 조금 빌리면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에요 돈을 빌려서 투자했더니 손해가 발생했어 그럼 돈을 조금 빌리면 이익으로 바뀌어지겠냐 라는 얘기에요 바뀌어진다 안 바뀌어진다 안 바뀌어진다에요 부의 레버리지가 나타나면 돈을 많이 빌리면 손해가 커지고 돈을 조금 빌리면 손해가 작아지는 거지 이익으로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채 비율의 변화는 레버리지를 전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에요 레버리지가 전환되는 경우라면 뭐가 변화되냐면 뭐가 중요해요 이자율이 중요해요 저당 수익률이 변해야만 레버리지가 전환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죠 잠깐 만약에 투자로는 이해가 중요해요 암기하는 건 차차 해도 되고 이런 의미가 왜 이렇게 되느냐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당연히 그렇게 되겠네 라고 이해를 좀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만약에 총 수익률이 나왔다고 해보죠 총 수익률이 나왔고 여기에 저당 수익률이 나왔다고 해보죠 저당 수익률 얘가 만약에 5%였고 얘가 만약에 3%라고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이자율이 작은 거죠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자율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라면 빌려서 투자했을 때 이자율이 적으니까 좋은 효과가 나타나요 나쁜 효과가 나타나요 좋은 효과죠 이자율이 작으니까 빌릴수록 플러스가 되는 좋은 효과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빌렸을 때 정의고 조금 빌리면 부가 되고 이런 건 아니죠 부채비율은 변화가 없는데 자 우리가 이자율은 변할 수가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고정금리 방식이 있고 변동금리 방식이 있는데 고정금리는 처음에 대출금리가 만기까지 가더라도 변화가 없지만 변동금리는 변할 수가 있죠 보통 은행에서는 변동금리를 해줄 거예요 만약에 변동금리 방식이라고 했을 때 시장 상황이 변해서 은행의 손해가 보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건 배울 건데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얘가 6%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다고 해보죠 그러면 총 수익률이 5%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자율이 더 커지겠네요 그럼 빌릴수록 5%를 벌 수 있는데 빌릴 때 빌려서 내야 되는 지출의 이율이 6%예요 더 많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빌릴수록 손해가 나타나겠죠 이건 무슨 레버리지다 부의 레버리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변해야 정과 부가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뭐가 변해야 돼요? 이자율이 변해야 돼요 저당 수익률이 변해야만 레버리지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지 돈을 많이 빌렸냐 조금 빌렸냐는 건 레버리지를 전환할 수가 없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의 전환은 뭐가 변해야 된다? 이자율 저당 수익률의 변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험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부채비율의 변화는 사실 이 질문이 나온 게 아니라 이 질문이 나왔어요 부채비율을 바꾸면 레버리지 효과가 부가 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건 틀린 질문이죠 부채비율의 변화는 레버리지를 전환할 수가 없다 해요 그럼 보죠 부의 레버리지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얘가 결과가 정의 레버리지로 바뀌어졌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라고 얘기한다면 레버리지가 전환이 일어났으니까 뭐가 변해야 된다? 이자율이 변해야 돼요 이자율의 변동이 있었겠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이자율은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작아졌어요 나쁜 게 좋은 걸로 바뀌었으니까 이자율은 작아졌을 거야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 응용 질문이에요 레버리지가 전환됐다 그러면 이자율 변동이 있었던 거야 반대로 갔다라면 이자율이 커진 거고 정으로 갔다라면 이자율이 작아진 거야라고 해석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에 대한 정의에 대한 말 문제는 이렇게 나오고 기본적으로 말 문제가 나오면 보너스 문제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라는 건 타인 자본의 돈을 빌리면 부채를 활용하거나 부채비율이 변화가 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계산해 볼 수 있어라고 묻는 게 이제 이 단어가 나오는 계산 문제예요 자 자기 자본 수익률 이걸 지분 수익률이라고 하죠 지분 수익률 1년 동안의 지분 수익률 한번 계산해 봐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이니까 얘는 지분 수익률 얘기하는 거죠 지분 수익률 1년 동안에 말이 없으면 기간은 1년 잡는다 그랬어요 학교 논의에서는 말이 없으면 기간은 다 1년 단위에요 연단위 1년 동안의 자기 자본 수익률 자 그럼 지분 수익률이니까 우리가 해석하려면 자 수익률은 뭐분의 뭐? 수익률은 뭐분의 뭐? 투자액분의 수익이죠 투자액분의 수익이니까 얘는 지분 수익률이니까 무슨 투자액이냐면 지분 투자액분의 무슨 수익? 무슨 수익? 지분 수익을 써야 되겠죠 지분을 붙여주면 돼요 투자액분의 수익이니까 지분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이에요 그럼 지분 투자액은 내 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돈 투자액만 사보면 될 거고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분 수익은 뭐냐 이걸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내 돈만의 수익은 뭐냐라고 해석할 때 한번 보죠 자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면 총 총 내가 10억을 벌었다고 해보죠 10억을 벌었는데 1년 동안에 지출로 나가야 되는 돈이 있어요 나간 돈이 있죠 돈을 빌려서 투자했더니 총 10억을 벌었어요 그럼 나가는 돈은 뭐예요? 이자죠 이자 빌린 대가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 내가 10억을 벌었어요 총 수익은 10억인데 이 지출로 나가야 되는 이자가 1억이라면 이건 은행이 가져가는 수익이죠 이 10억에는 내 돈의 수익이 있고 남의 돈의 수익이 있는 거예요 남의 돈의 수익은 은행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 수익은 이자를 얘기하는 거죠 총 수익에서 뭘 빼줘야 돼? 이자를 빼줘야 은행의 이익을 빼줘야 내 돈만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분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냐 총 수익에서 뭘 빼야 된다? 이자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남의 돈과 내 돈을 합쳐서 총 전체 번 돈 중에서 이자만의 은행만의 수익이죠 이자를 빼줘야 내 돈만의 수익이 나온다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수익이 언제나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맞죠? 두 가지 우리가 이제 토지에서 배웠을 때 토지를 내가 딱 샀으면 만약에 5년 동안 투자했을 때 1년 2동 5년 2동 지간에 이 토지를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내주고 임대는 수익 받을 수 있죠 임대는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처음에 5억 주고 샀는데 나중에 팔 때 보니까 가치가 7억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럼 가치가 올라간 만큼이 얼마예요? 5억 주고 샀는데 7억으로 팔게 되었다 그럼 2억이 가치가 오른 거죠 이 2억을 가치상승분을 우리가 처분이익이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 수익도 있고 처분할 때 얻는 이익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부동산에 투자할 때 수익은 소득 이득도 있고 자본 이득도 있더라라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무슨 성과 비록 관련되어 있다 토지에서 자연적 특성 중에 영속성이죠 부부 연계에서 영속성 때문에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이런 걸 배웠었어요 이 소득 이득은 임대료 수익을 얘기하고 자본 이득은 처분했을 때 얻는 거죠 뭘 얘기한다? 가치 상승분 만큼을 이렇게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이걸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걸 임대사업 하는 걸 영업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중요한 단어예요 부동산에 투자할 때 임대료를 벌려고 목적으로 투자했을 때 영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했다 라고 얘기해요 임대사업을 영업이라 그래요 얘를 영업이익이다 라고 얘기하고 얘는 처분했을 때 얻는 이익이니까 처분이익이다 라고도 얘기해요 저분이 자 근데 임대료 수익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아마 1, 2월 달에 배울 거예요 다음 주에 배울 수도 있고 제가 상황에 따라서 임대료 수익을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능 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순수한 임대료 수익을 뭐라고 하냐면 순영업소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임대료 수익은 얼마를 벌었어 라고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쓰는 건 순수한 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해석해 보면 순수한 영업은 뭐예요 임대사업을 통해서 얻는 거니까 임대료 순수한 임대료 수익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고 이걸 줄여서 순소득이라고 얘기해요 순영업소득을 순소득 그러면 기본적으로 임대료 얼마 벌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뭘 써요 순소득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순소득 임대료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임대료 수익은 순소득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었고 그러면 해석하면 자기자본 수익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지분투자액분의 지분수익을 쓰는데 내돈만의 수익은 총수익에서 은행의 수익, 이자수익, 남의 돈의 수익을 빼줘야 되겠죠 내돈만의 수익이 남고 근데 부동산에 투자할 때 총수익은 두 가지 임대료 수익과 가치상승분 임대료의 대표는 뭘 쓴다? 순소득을 쓴다 순소득과 가치상승분을 쓸 거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외워야 돼요 자기자본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냐 지분투자액분의 내돈투자액분의 지분수익인데 지분수익은 이걸 더하면 총수익이에요 총수익에서 이자를 빼줘야 되고 총수익은 두 가지가 있다 임대료 수입과 가치상승분이 있겠죠 그래서 임대료 수입을 뭐로 쓸 거냐면 순소득을 쓸 거고 그 다음에 가치상승분 얘는 좀 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소득이득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자본이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식을 외워 놔야 돼요 지분투자액분의 순소득 더하기 가치상승분 빼기 이자 그냥 무조건 그냥 생각없이 달달달 외우면 오래 못 가요 아 얘가 이렇게 된 거다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지분투자액분의 지분수익이고 지분수익은 총투자액에서 이자 뺀 거지 부동산 투자할 때는 총수익이 두 가지가 있지 임대료 수입이란 순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처분할 때 얻는 우리가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거 가치상승분 만큼을 얻을 수 있지 그래서 순소득 더하기 가치상승분은 총수익을 얘기하는 거야 임대료 수익 처분할 때 얻는 거 소득이득 자본이득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자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암기코드 한번 볼게요 암기코드 그냥 이렇게 이해해서 외워도 되고 나는 좀 암기가 좀 편하게 암기하는 게 좋겠다 그랬을 때 암기코드를 좀 만들어놨는데 이런 암기코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할 때 보니까 이런 암기코드가 좀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저한테 좀 얘기해주면 제가 좀 확인해서 다른 후배들과 공부할 때 이런 암기코드 쓰면 좋겠다라고 하면 하나씩 제가 만들어가니까 동창 중에 순분이가 있다고 해보죠 김순분이 있다고 했을 때 동창에 갔는데 야 너 순분이지? 이렇게 재미없어요 그래서 순분이지라고 외울 거예요 순분이지 이렇게 순 순 분자가 가치상승분 이자 순분이지 이렇게 순분이지 지분 두 자 이거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순분이지분 순분이지 이렇게 외울 거예요 순분이지 아까 암기코드가 있었잖아요 보조방식에서 소득보조는 현금보조 가격보조는 바우처 소연아 가바 소연 가바 이렇게 소연 가바 이렇게 외웠던 거고 순분이지 야 유치하다 그냥 외울래 안에서 외워도 괜찮아요 그냥 팁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외울 때 좀 도움을 좀 주려고 했던 거니까 순분이지라고 외울 수 있고 수익률을 제시했을 때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 시험에서 답을 결정하는 지문은 아니었지만 시험에 나왔던 적은 있어요 종합수익률 종합수익률 저당수익률 부채비율 이렇게 이걸 활용해서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들을 풀어내면 얘가 나오고 얘를 풀어내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같은 식인데 이걸 풀어내는 유도하는 과정은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은 필요가 없고 외울 건데 종종 저 부르세요 이렇게 종종 저 부르세요 종종 저 부르세요 이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있는데 사측연산 얘기할 때 뭐가 사측연산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순서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사측연산을 뭐 나누기 빼기 곱하기 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하니까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 곱하기인데 가운데 괄호가 들어가 있어요 괄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 잠깐 계산하는 거 한번 보죠 우리가 사측연산을 계산할 때 곱하기가 있고 더하기가 있어요 뭐 먼저 계산해야 돼요? 곱하기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근데 더하기가 가로 소가로 안에 이 소가로에 소가로 소가로 안에 있다면 무조건 계산은 무조건 소가로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해라 라는 게 사측연산의 기본 방법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다 해보죠 종합수익률이 종합수익률이 10%다 이렇게 나왔고 금리가 금리가 4%다 이렇게 나왔어요 부채 비율이 비율이 50%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이렇게 나왔을 때 세 개를 줬어요 자 그리고 자기자본수익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단 자기자본수익률을 계산하기 전에 돈을 빌렸죠 50%나 빌렸죠 50% 빌렸대요 부채 비율이 뭔지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지만 부채 비율이 50%라고 나왔어 돈을 빌렸는데 그러면 이건 정의 레버리지일까요 부의 레버리지일까요 정의에요 부에요 부에요 정의에요 우리 이거 봤잖아 이거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저당수익률이죠 얘를 비교했을 때 뭐랑 비교하든지 간에 지분수익률을 비교하든 종합수익률을 비교하든 얘가 크냐 작냐가 가장 중요했잖아요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정의에요 부에요 정의에요 정의 레버리지에요 그러면 돈을 더 빌리면 여기서 만약에 부채 비율이 부채 비율이 부채 비율이 만약에 80%가 됐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돈을 더 빌린 거죠 더 빌리면 자기자본수익률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질 정의니까 정의니까 정의면 부채 비율을 높일수록 돈을 많이 빌릴수록 자기자본수익률 뭐한다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인지는 계산을 안해봤지만 사실 주어진 조건만 딱 본다라면 이자율이 작네 그럼 정이고 부채 비율을 높인다라면 자기자본수익률이 커지는 정의 레버리지가 나타날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걸 이제 계산으로 확인해보라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더 빌리면 이때 나왔던 것보다 더 자기자본수익률이 커지게 나타날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구해보죠 자기자본수익률을 계산해봐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식을 써야죠 지분수익률을 계산해봐라 라고 할 때는 종종 저 부르세요 이건 뭐 순소득이 나오거나 이걸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쓴다라면 순소득이나 가치상승 이자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문제일 때는 종합수익률 금리는 저당수익률이니까 종종 저 부르세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을 종종 저 부르세요 이렇게 쓰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가운데 과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보죠 종합수익률 얼마? 10% 더하기 10% 저당수익률 얼마? 금리가 저당수익률인 걸 알아야 돼요 이자율 금리가 저당수익률 4%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부채비를 얼마? 50%죠 여기서 한번 주의해보죠 이미 앞에 소가루에 퍼센트가 있는 게 계산될 거 아니에요 10% 빼기 4%는 얼마? 6% 그럼 여기에 퍼센트 있는 걸 곱하면 퍼센트 2개짜리가 나와요 퍼센트 퍼센트 2개짜리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럼 여기에 퍼센트를 떼어준 비율을 곱해줘야 되겠네요 이미 퍼센트가 앞에 있으니까 얼마? 0.5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할 때 그냥 무조건 앞에부터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뭐 먼저 해줘야 돼? 가로 그럼 몇 퍼센트? 6% 그러면 더하기를 해줘야 돼요 곱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해줘야 돼요 더하기 곱하기가 있으면 곱하기 먼저 해줘야 되니까 6% 곱하기 0.5 하면 얼마? 3% 더기에다가 10%를 더하면 얼마? 13%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에요 계산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그래서 소과로 먼저 해주고 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곱하기를 해줘야 되고 마지막에 더하게 해줘야 답이 13% 나와요 이거 질문하면 선생님 13%가 안 나와요 라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40년상 계산을 순서를 잘못하신 거예요 무조건 사실 보시면 여기에 만약에 얘가 6%가 나왔는데 더하면 얼마? 16%죠? 여기다가 0.5를 더하면 13%가 안 나와요 순서를 소과로 먼저 그 다음에 곱하기 마지막에 더하기 해야 돼요 종종 저 부르세요 이건 보너스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 종종 저 부르세요 로도 구할 수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10번 나올 때 9번 이상은 이걸로 푸는 거고 이건 우리 시험에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